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8호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과 매수일은요? 이 종목 올해 1월 29일에 매수하셨고요. 3,185원에 10%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어요. 네, 두 번째로 상담해드릴 종목은 8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제역 관련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전문가께서도 태양광 사업을 좀 미래를 밝게 보시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태양광을 사랑하는데 얘는 아닙니다. 일단은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실적이 식발겋고 더 문제는 구제역 관련주로 엮여있는 게 문제예요. 8호 같은 경우도 태양광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제역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제가 주식했던 초창기에 2007년 이럴 때도 그때도 구제역 관련주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구제역 관련주 아닌가요? 구제역 관련주예요. 얘는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구제역이 발생을 하니까 지금 들어가신 가격대가 시가에 들어갔어요. 갭 상승을 띄우고 제 생각에는 안 봐도 뻔해요. 그 전날 시간 내에서 무신정 올려놨을 거예요. 시간 내에서 막 5%, 10% 가니까 갭 상승하자마자 시가에 들어가시고 그다마는 비중 10%니까 잔잔하게 들어가셨는데 그랬는데 바로 빠지니까 손을 털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가에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단기 수익을 놀고 들어갔으면 분봉상이라든지 가격대라든지 예를 들어서 나는 3% 손절을 하겠다. 5% 손절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나는 30분 분봉상에 어떤 라인을 이탈하면 매도를 하겠다.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들어가셨어요. 기준이 없이 일단 들어갔다고 밖에 볼 수가 없고 현재 시점은 어떻게 되냐. 제 생각에는 지금 라인 무너지지 않으면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어요. 전략은 두 개예요. 하나는 반등을 기다려서 반등 주면은 한 2,000원대 후반 2,700원대 밑까지는 줄 수 있어요. 그때 빠져나오시는 것도 방법이고 똥말봤다고 생각하고 비중 많지 않으니까 비중 많지 않으면 손절이 가능하거든요. 비중이 많을 때 손절 못하는 거예요. 손절하시고 잘 가는 애들로 골라 타세요. 빨리 손절을 치고 가는 놈한테 비중을 실어줘버려야지 수익이 극대화가 되거든요. 최소한 7일 안에 나는 얘를 정말 길게 끌고 가겠다 끌고 가지 않겠다는 결과가 나와요. 효과전도 보고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누가 더 빠를 것인가를 판단해서 비중을 좀 실어주는 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8호가 구조역 관련주를 엮였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감기를 걸릴 것인가 걸리지 않을 것인가 소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반등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반등해서 2,700원대 빠져나오시는 것도 방법이요. 하나는 바로 매도 쳐서 잘 가는 섹터로 옮겨 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략을 일단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반등시 매도 또는 현재 매도 후 종목 교체 두 가지 전략을 제시드리겠습니다.